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블러스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기대치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모두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발표 전과 비교해 2.5%, 4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곳이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기업들 자체 예측뿐 아니라 외부 기관의 우울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여파 등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지자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세계 무역 분쟁이 격화하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함께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란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주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된 소재부품의 다른 나라로의 수입 대체 또는 국산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세워놓고 부정적인 피해를 좀 줄여나가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승국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자 최강으로 평가받던 한국 반도체 제조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가지 부품과 소재를 조립할 능력을 갖췄더라도 부품 하나, 소재 하나의 수입길이 끊기면 산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한국 경제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화수소 등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부품 소재 국산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미 일자리 협약식 행사에서 핵심 소재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해 첨단 산업의 뿌리인 부품 소재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6개 핵심 자본제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건 1991년. 정부는 1999년에는 국산화 대상 565개 품목을 정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부품 소재 전문기업 육성법 시행, 2010년 민관합동 11조 원대 투자 발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선 국산화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들의 소재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3가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품 소재 산업 국산화를 부르짖어 왔음에도 대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기술 개발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기업 입장에선 진입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국제분업 체계 하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온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부품 소재 국산화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품의 조립에 어떤 선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국제분업 체제에서 굳이 우리가 소재 산업의 장기간 발전 소유가 되니까. 부품 소재 분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적자 누적액은 708조 원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 영역의 핵심 소재인 OLED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김장주 교수. 김 교수는 30%가 최대치로 알려졌던 발광 효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각 국가 간 고효율 OLED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소재 개발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걸 찾았는데 그때까지의 과정은 좀 오래 걸렸죠. 한 분야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뭐가 문제로 걸려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알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첨단 소재 개발은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수익성을 담보할 대기업의 수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기초과학 육성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국민의 수건인 노벨상 수상 같은 가시적 성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가 국가 지원비를 빼돌리고 논문 저자에 자녀를 올리는 등 이공계 갑질 문화 탓도 큰데요.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연구재단입니다. 해마다 기초연구에 5조 7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공모를 통해 대학 등에 지원합니다. 각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수조원대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건데 지원 후 성과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건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 지난해 8월 이 대학 소속이었던 A 교수는 지도학생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제보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학생의 인원 숫자나 성명이 구체적으로 돼 있었고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빼돌린 금액 중 일부는 연구실 공통 경비로 사용됐고 나머지는 A 교수 연구실 캐비넷에서 현금으로 발견됐습니다. A 교수는 또 허위 견적서 등을 활용해 연구 장비와 재료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단은 연구비 용도의 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한 뒤 형사 고발 조치에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구비 용도의 사용으로 제재 조치를 받아 환수된 돈은 약 26억 9천만 원. 방해 재단 예산에서 0.05%에 불과하지만 금액적으로도 세금으로 꾸려진 돈이라는 점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적발된 용도의 사용에는 학생 인건비 횡령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게 한 22건이었고요. 신고 건수는 해마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는 한 30%에서 40%. 연구비 부당 사용이 적발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자격이 최대 5년간 박탈됩니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학위 취득에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도 여전히 한몫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실험실 문화처럼 여겨지면서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영구 퇴출되는 거, 특히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 법,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내부 고발이 절실하다며 신고 전문 사이트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열합뉴스티비 장복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해외 여행객 가운데 면세점이나 현지 일반 매장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 몰래 들고 오다 적발되면 자진 신고 때보다 최고 2배 많은 세금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주의해야 할 점, 소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공항을 지키는 세관과 검역본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객 한 명에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를 할 때보다 최대 2배 많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거 안 낸다고 해서 못 살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좋은 취지에서 돈 내고 마음 편하게 살자는 취지에서 돈 내게... 동남아 등지를 통해 들여오는 열대 과일이나 축산물 등의 반입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나 돈육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휴대한 채 기내에 탑승해야 하고 100ml가 넘는 액체류는 수속할 때 반드시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연합뉴스티비 소재형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자동차 업계 신차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4,516만 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6.6% 줄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12.4%, 우리나라도 6.1%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V자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SUV 신차 출시가 도움이 됐습니다. 소형부터 중형, 대형까지 소비자들이 가족 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차량을 내놓은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SUV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승용차 비중 중 SUV는 2012년 19.4%에서 지난해 35.6%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세단의 경우 52.4%에서 44.6%로 낮아졌습니다. 쌍용차는 신형 코란더와 티볼리로, 르노삼성은 QM6 LPG 차량을 내놓으며 역전을 노리고 있는데, 하반기 자동차 시장 역시 각 브랜드 간 신형 SUV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차급의 다양화, 엔진 종류의 확대, 기능의 고급화 등으로 낮아진 수익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SUV로 만회하려는 노력입니다. 수입차 업체 역시 친환경 SUV와 프리미엄급 대형 SUV를 내세우며 한국 시장 공략에 더욱 공을 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무인,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은 이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통가의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종업원 대신 자율주행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식당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샐러드부터 파스타, 갖고 온 스테이크까지 식탁 위로 음식을 나르는 일은 자율주행 로봇이 합니다. 요리를 주문할 때도 계산을 할 때도 종업원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 하나로 앉은 자리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되게 앉아서도 편리하게 음식을 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 많이 데려오고 싶은... 아직도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일은 사람 몫이지만 로봇의 활용은 단순 호기심 끌기 차원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빙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배달, 실내 배달, 곳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트에서 힘들여 카트를 끌지 않아도 되고, 배달 오토바이가 빠른 이동을 위해 고개 운전하는 일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인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도 무인 기계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에 소외되는 노인층이나 장애인층,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반드시... 편의점과 음식점, 배달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무인화 바람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안고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케어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케어드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이직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이야기가 됐는데요. 덕분에 이들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신조어일까요? 핫케어드에서 살펴봅니다.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면 그만큼 이직이 드문 상황이 아니라는 거네요. 저 역시 어떤 신조어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잡호핑족이라는 신조어인데요. 잡호핑족은 일, 직업을 뜻하는 영단어 잡과 여기저기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표현한 호핑을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주기마다 직장을 여기저기로 옮기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주 이직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잡호핑족이라고 하다니 정확히 와닿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직장인들 스스로도 자신을 잡호핑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613명, 취업준비생 1835명 등 성인 남녀 244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스스로 잡호핑족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7%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렇게 잡호핑족으로 불리면서까지 이직을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자신을 잡호핑족으로 규정한 응답자에게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복수응답으로 41.8%가 뽑아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두 번째로 말았던 이유는 31.5%가 뽑은 역량 강화, 경력 관리였습니다. 또 3위는 18.3%의 비율을 보인 상사, 동료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잡호핑을 하는 주기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직 주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1위는 의외로 상당히 짧은 주기가 차지했습니다. 1년에서 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28.2%로 1위에 올랐던 건데요. 또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는 응답도 23.9%가 응답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3개월 미만이라고 밝힌 직장인도 3.8%나 됐다고 합니다. 네,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2년 미만 안에 이직을 한다는 거네요. 안치홍 아나운서의 말대로 상당히 주기가 짧은데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직에 주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다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이 된다면 개인의 만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주저없이 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잡호핑족이 늘어난 건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인데 혹시 이러한 잡호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잡호핑족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가 넘는 64.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3.4%는 모르겠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잡호핑족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잡호핑족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잡호핑이 더 이상 낯선 개념도 부정적으로 비춰질 행동도 아니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잡호핑족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도 진취적 도전이라는 답변에 복수응답으로 52.3%가 뽑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는데요. 또 38.6%는 뛰어난 개인 역량이라고 응답했고 34.5%는 풍부한 취업 정보라고 이야기해 이직 자체가 능력의 일부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도 31.3%였는데요. 끈기나 창을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응답도 11.6%로 소수지만 이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직은 물론 이직을 자주 하는 잡호핑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니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이직도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직장이 불만이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겠다는 직장인이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즉, 애사심과 함께 회사를 키우자는 각오로는 더 이상 직원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에 맞는 합당한 조건과 효율적인 업무 지시는 이제 기업과 상사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